네,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신혁무 기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종목 먼저 어떤 건가요? 통신 장비주들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젠 한 종목 가져 나온 게 HFR이라는 약간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스모캡이기도 한데 아마 좀 향후에 좀 통신 장비주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신 장비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 회사인가요? 일단 HFR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향 매출이 좀 많은 회사고요. SK텔레콤에서 스피노프돼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SKT의 어떤 향후 5G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유무선 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까지 아우르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5G의 어떤 장비 투자에 있어서 좀 큰 수혜성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그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CES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약간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여전히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올해가 5G 투자의 어떤 원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 하반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KT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다, 향후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유비커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시장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KMW가 약간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프린트 향으로 미국에 계속 진출되고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큰데 이 HFR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SKT 향으로 기대감이 있고 해외에도 보면 버라이전 같은 AT&T 같은 미국 글로벌 통신사와 이미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속도의 차일 뿐이지 5G 투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인, 근데 이제 한 가지 SK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비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한 통신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계획 같은 건 잘 발표하지 않거든요. LG유플러스나 KT는 그걸 발표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그럼 얼만큼 애들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니까 그에 따른 주가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SKT는 좀 약간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매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긴 있긴 한데 어떻게 됐건 간에 이 5G 투자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국내에 본다고 하면 SKT 향의 어떤 향후의 매출 기대감과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통신사들도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유무선 통신 쪽으로 아우르는 HFR이 향후에는 좀 닷코스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기대감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5G 쪽의 성장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SK텔레콤 향 관련해서 HFR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겠다. 지금은 좀 숨어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지난주에 1월 8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 펄어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사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거래량도 좀 터졌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간단하게나마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일단 두 가지 악재.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확률한 아이템에 청소년들이 원천적으로 아예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아직 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1, 2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전체 매출단에서는 5% 정도의 매출이 줄어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미 컨센트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반연된 상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 게임 업종 중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사서 모으셔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한 게 안 좋은 걸 이미 다 반영하면서 빠지면서 어닝 쇼크가 나온 날 이후부터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흐름은 아니겠지만 지금 주가 조정이 충분히 최근에 나온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좀 더 조정받는 구간이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펄어비스까지 또 도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메리추정금증권의 신영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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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